Q. 프리스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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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스틴 시간이 좀 걸리죠? 자 그럼 우리 프리스틴 부터 성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운드업! We are 프리스틴!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입니다 아 떨려 네 일단 저희 프리스틴이 이렇게 큰 시상식은 처음인데요 신인으로서 이렇게 큰 상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일단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한성수 대표님 김현수 부사장님, 플랫디스 식구분들,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항상 잘 이끌어주시는 민경쌤 너무 고생이 많고 그리고 저희 좋은 곡 만들게 해주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범주 오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이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부족한 거 많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이 자리 없는 우리 막내 카일라와 같이 기쁨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음악적인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대중분들께 감동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였습니다 사연자 We are 프리스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